박미 외교를 떠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CIA를 방문했습니다. 전수력 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홍준표 대표에게 CIA 측은 전수력 재배치 요구를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박미 대표단이 미국 CIA의 코리아 미션센터를 찾았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설립된 코리아 미션센터에 한국 정치인이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CIA 측은 북핵 상황과 미국의 대응 옵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 대표가 전수력 재배치를 거듭 강조하자 CIA 측은 한국의 전수력 재배치 요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홍 대표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대표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 등과 만찬을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내일 폴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국 국회와 국무부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전수력 재배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정수영입니다.